엘라이, 안무가 뭔가 조금 강한 것 같으면서도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귀여운데 섹시한 하희씨하고 정아씨가 직접 안무를 보여주시겠다고요? 후렴구 부분 먼저 보여드릴게요. 베이비, 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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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어진다. 이제 네가 짓는 것도 싫어, 싫어. 여기서 포인트가 저희가 아까 춤으로 보여드렸던 싫어. 귀엽게 싫어하는, 정말 싫어하는 식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이건 싫어 춤 아닐까요? 싫어 춤. 지금 지었습니다. 방금 이 안무는 싫어 춤입니다. 앙탈 춤. 앙탈 춤. 네, 싫어 춤. 또 다른 안무 보여주실 게 있으신가요? 네, 네. 그리고 다음은 저희의 드랍 훅 부분이죠. 뽁뽁스머라 머리카락 고일라 춤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 멜로디가 살짝씩 나와요.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하면서 꼭꼭 숨어라 이렇게 손동작도 하고 머리카락 고일라 하면 머리카락이 들죠. 숨어야 돼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세 명은 이제 머리카락이 들기도 하고 두 명은 이렇게 또 다른 동작을 하면서 또 많은 매력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. baby, I know, I know, I know I think I'm not going to think L 나를 또 미치게 만드는 너의 엘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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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라이